안녕하세요. 재작년 11월 우리가 아닌 이후로 처음 인사드렸던 최승일이라고 합니다. 이번 두 번째 싱글 너만큼을 11월 말에 발매하게 되었는데요. 저번 싱글보다 더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년간의 녹음 기간을 가지고 발매하게 된 싱글입니다. 제가 이제 30대에 접어들었는데 30대가 된 것만큼 조금 더 성숙하고 좋은 가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많이 애썼고요. 이번 싱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라이브와 공연 위주로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